아 따뜻해 난 여기 목에 흔드는 거 진짜 차가워 어떻게 됐나? 이게 잘 버틴다고 안 차가요? 별로 안 차가워 아 너 손이 너무 차가워 차가워 난 안 차가워 이 새끼 손가락마저도 사랑해 I love you 형 좀 늘려 이거 아 형 거의 6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어? 6년의 새끼 손가락을 늘리는 게 이거야? 이게 늘어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늘릴까요? 어? 이걸 좀 누르면서 눌려 눌린다고 늘려지나? 될 줄 알았어 눌린다고 눌려지면 다른 거 아니야? 그렇지 내가 지금 이 킬로 잊지 않았겠지?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만큼 이만큼 칠는 거야 윤기 형이 형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필요하라고 얼마 옆에서 보면 얼마가 됐어? 아 그니까 그 생각을 엄청 한 거예요 옆에 보는데 눈치가 많이 보였어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서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늘리겠다고 일하는 분들은 그 이상은 한 하루 몇 십폰도 오는 사람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슷할 텐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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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